P5.js란 무엇인가? 자 P5.js를 알아볼 건데요. P5.js를 알아보려면 공식 홈페이지를 가봐야겠죠.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P5 공식 홈페이지로 왔습니다. 한국어도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P5.js를 보니까 크리에이티브 코딩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쓰는 라이브러리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P5.js는 웹브라우저에 스케치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림판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백문이 불혈견이라고 어떤 것들을 했는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쇼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쇼케이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 볼까요? 블랙홀 머지 윗 그래비티 웨이브스 요거 한번 볼게요. 음 P5 그 에디터가 떴네요. 그래서 P5 에디터가 떴어요. 요거 나중에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레이를 일단 눌러보면 아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건 좀 교육 컨텐츠 같은데요. 교육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요런 식으로 수학 물리 뭐 이런 것들은 요렇게 활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 컨텐츠로 제공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볼까요? 좀 재밌는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음 여기 보면 룸이 방안인가 봐요. 여기 스위치 있는데 어 스위치에 가까이 가니까 손가락으로 변했어요. 손가락으로 변했는데 요 스위치 보이죠? 요거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뭐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불이 꺼지네요. 당연하네. 많은 걸 기대했네. 그죠? 스위치는 불 끄고 키고 하는 건데 디테일이 있네. 요거 가만히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스위치가 이렇게 디테일이 있네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이건 무슨 모션 그래픽 같은데요? 그쵸? 뭐 이렇게 아 여기는 좀 아트 같은데요? 그쵸? 아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다. 아 이건 좀 눈알이 있는데 눈알 눈알이라고 하죠? 어 눈알이 있는데 눈동자죠? 눈동자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네 좀 징그럽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뭐 한 번만 더 볼까요? 우리 뭐 아 우리나라 쪽은 없나? 아 있네 여기 보면 서울 유튜브 아 이거 아닌 것 같고 별로인 것 같고 이거 뭐죠? 클릭 어라운드 캐릭터 한번 주변 눌러보라는데 아 이게 아 귀엽다. 아 요거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아이가 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외계인인 어쨌든 요렇게 반응을 하네요. 클릭하라고 해서 클릭하면 눌러볼까요? 아 아 슬프다. 아 귀엽다. 아 클릭하면 요렇게 되네. 요런 것들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 뭐 만들 수 있는 건 자신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무엇이든 한번 만들어볼 수 있는 아주 재미난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5JS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P5에 관심이 있다.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흥미롭다. 두근거린다. 그러면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